이제 장사를 해서 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 다들 만들어줬지 그래서 밥 밥 밥 여기 말이야 주변에 이렇게 다둥이 안 밝아 흔치 않지 어? 왜? 사람들이 다 거짓말 같대 왜냐면 내가 맨날 새벽에 저기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무슨 놈에 아니 사장이 무슨 놈에 새벽 4시에 일어났네 아니 서울로 왜 출근하냐 나보고 대전에 있어야지 내가 대전에 있었지 예전에 15년 전에 네